윤봉의 서브, 나견봉이 전년권이 되고요. 레시움은 되고 있어요. KB 손해봉, 페리프가 왼쪽에서 다시 어트커보드 갑니다. 다시 한 번 가야 되겠죠, 오픈 공격. 페리프가, 버킹 쇼트! 우리 카드가 1세트를 가져옵니다. 결국에는 우리 카드가 브로켓 플레이에서 1세트를 끝내는군요. 그렇죠. 자, 보면서 우리 카드가 먼저 웃고 시작을 합니다. 2세트는 어떨까요?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 장충체육관입니다.